러쉬 안녕하세요 워워워 저스트 인퓨어? 유..어? 헝.. 혹시 혹시? 헝그리? 나 밥 먹으러 갈건데 유 헝그리? 이..이 투게 더..어? 어? 이거를 이렇게 거짓말 왓츠 굿 히어? 리커멘 플리즈 아 몰라지 뭐지? 원 원 오 이게 뭐야? 오 왜그래? 왜그래? 오 왜그래? 왓왓왓왓 왓 왓 퍼리캄 어? 퍼리퍼리 퍼리스?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퍼리스? 퍼리스 아아 단속하는거 뭐야 초록색 이거 초록색? 퍼리스 떠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게 뭐 나 순간 뭔 생각하는 줄 알아? 얘들아 얘 삼촌이 완전 여기 능명하네 건달이야 그래가지고 와야지 퍼리스 도끼파처럼 나 한 20명 오는 줄 알았어 난 아 아 프렌트 아 프렌트 아 프렌트 아 하울롱 프렌트 아 2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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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조각이네 2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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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리퍼리 퍼리퍼리 아 퍼리 굉장히 빨리 친해진 케이스네 이 친구들이 아 아 아 아 아 아 멀리서 오는데 멀리서 오는데 나 화투 치고 있는 줄 알았거든 퍼리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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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인 겜블 나는 화투 치고 있는 줄 알았어 퍼리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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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빠 오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와우 한국어 굿 아 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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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갑자기 붐붐 이거 그건가 환웅 환웅이 그거를 먹고 파랑 마늘이랑 먹고 동굴에서 백일만에 사람 된거 그건가 여기 사람들 많이 사진찍더라고 이거 이거 마드리드 1967년부터 어 아니면 1967년부터 17 누구 사람인거 같은데 아니 아니 곰이 50년 살아요? 어 뭐야 여기 자전거 동호회다 삼천리건가 이런 흑 친구들 에라스모스 프로젝트 프로젝트 아 아 스튜던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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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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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불가리아 대학생 유니버시티 스튜덴트? 유니버시티? 아니요! 우리 학생들이였어! 아 고등학생들이였어? 나 좀 섭섭해 나한테 와서 말그러질 줄 알았거든요 한국 라이브스튼드 프로그램 그리고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뭐지? 해외여행과 친구를 만듭니다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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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팝을 좋아해? 네 너 팀 이름이 어떤가요? 나인옥스라는 팀이네요 거의 3천 명 정도에 44개 비디오가 있고 나인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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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밌어 춤추기가 재밌어 아 아 아 아 학생들이고 유니버시티 대학생들이고 아 나탈리아 나탈리아 안지 안지 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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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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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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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분이 취해 가지고 나한테 뻐껴 하긴 했거든 나중에 카이데장 약간 꼴받았거든요? 아니 취해서 난 이해해 그거 보고 카이데가 하지 말라고 아까 정식 했거든 그래서 내가 아 다이져버 다이져버 이랬어 제따이 제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카이데장 오빠만 믿어 그렇지 와 아까워 22 나이스 19트리플 100점 갔어 x2 너무 잘해 x3 너무 잘해 그렇지! 12점 남았고 아! 끝났어! 이거... 오잉! 끝나버렸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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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부... 지금... 네... 네... 계산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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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잘해! 한 번에 끝내버렸어! 대기가 끝! 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신과 같이 있으면 매우 즐겁습니다! 내가 만약 당신의 남자친구라면 나는 100점 중에 몇 점입니까? 지금의 남자친구라면... 제가... 지금의 남자친구라면... 지금의 남자친구라면... 제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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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당신이 나의 여자친구라면... 하루하루...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얼굴과 몸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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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 pect techniques 손은 나에게 기대되서 experience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저번에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비록 자랑해 bekannt 하지만! 엉덩이가 파apped하 Army 내가ですね animation 그때서는데언니.. 그때 Mitt Но make it so cool too! 우리 Bart primer 힙이빵 만에 내가 그렸다니까 fishe 네 네 내 세상에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일반인 Frage 요거는 어디까지? 아나도는 시타만隠지 않으면 좋겠네 그럼 혹시 이거 알아? 비둘기 날개 소리 젠장이야 나는 당신이 변패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변패라고 말하고 있어 예스 어? 진짜 울려... 진짜 울려 그러는데? 왜 그래? 왜? 면역 왜 왜 왜 왜 왜 왜... 왜ayı 왜ved 내일은 마지막 만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년에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오사카로 다시 올 겁니다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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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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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울면 화장이 지워질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폴이 난다고 전설이 있습니다 울다가 웃는 게 있네 털이야? 털 아니에요? 털이에요 내 친구 중에는 엉덩이 털 있는 애도 있는데 근데 그 엉덩이 털에 감아 있는 애도 있어요 털이 어째 많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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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잠깐만 뭘 물어봐야 되냐? 일본 여성분한테 재민님? 재민 재민 아 한국 배우를 좋아합니까?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중? 남주요 남주요? 아 그래 박소중 남주요? 예예예 아 뒤에 학생들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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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진 박혜진 박구진우? 아 박구진우? 박구진우 아 박구진우 아 박구진우? 박구진우이네 하하하핫하핫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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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View Ah 박우진우! 아 박우진우? 박우진우? 아 박우진우? 아 그래 그니까 나이를 맞히면 나이를 맞히면 음료수를 사주겠습니다 아 나이 내가 안에로 아 아 나이 26 26 26 26 26 업 나왔다 나 이거 보고 싶었어 28 업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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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업 반응이 너무 귀엽습니다 반응이 너무 귀엽습니다 3 32 업 나는 이번달에 35살이 된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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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당히 한국인가요? 한국인가요? 한국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잘생겼다 잘생겼다 이름은? 아야메 아야메 잘생겼다 잘생겼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친구하자 아 아 당신의 라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갑니까? 미야시타파크 아 미야시타파크? 멋진 곳이야 우리 다음에 커피 한잔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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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